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 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단골 고객님이 광화도에 있는 성모도에서 이렇게 쑥마담 이라는 이름을 걸고 펜션 겸 음식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성모도 놀러 가실 분들 계시면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소개로 펜션을 거의 예약을 해야지 펜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 이십니다 아 미모도 계시고 교양도 계시고 요리도 직접 하십니다 요리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맛있다고 하니까 혹시 성모도 쪽에 가실 일 있으면 이렇게 전화번호 하고 주소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성모도 쑥마담 펜션 예약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아 예약 전화번호 있네요 032-932-6064 자 식사료 뭐 고기류 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 단골 손님분이 사장님이시니까 아주 저렴하거나 서비스나 이런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모도 가실 분들 요거 참고하시고 어 전화나 예약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노래하는 카센터 오늘 차를 고치러 와서 갑자기 이걸 하신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올려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 봅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이용해 그런 노래도 있지만 10월의 마지막 밤 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